자 여러분 이게 보이나요? 아 이거 보세요 아 오늘 먹방은 완전 이건 이것이 뭐냐 네 이걸 알맹이를 안 가져갔다 자 오징어순대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간장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 간장 간장 오늘 먹방은 너무 컵니다 다음은 종류별로 다 있네 여기 여기 했다 말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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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다 갈색 대략 거짓말을 한잔 또 한잔 그리고 또 한잔 갈등인상에 아, 그래요? 네 카카오 카카오 안전 카카오 카카오 설탕 호흡봉 다해서 찍어서 먹으래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서 맞추고 춥니다 춥추우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